자 반갑습니다 마흔한번째 3과목 마지막이죠 기억장치 관리가 됩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게 프로세스 관리나 기억장치 관리 그 외의 리소스 장치 관리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프로세스 관리와 기억장치 관리를 보게 되구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은 부분 중에 한 포인트에요 이 부분이 약간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과목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 위에 우리가 cpu 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격장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뭐 요즘에 ssd 나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또는 이제 뭐 그 외 보조격장치들이 있겠고 이제 팔이 달려 있구요 다리가 달려 있고 뭐 꽃도 달려 있고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 보조격장치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거 설치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그럼 얘를 실행을 하려면 이 엑셀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다 주격장치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격장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에 주격장치의 내용을 보조격장치의 일부에다가 얘를 주격장치인 것처럼 해서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공간을 놔둬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격장치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cpu에서 갖다 쓴다 요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수없이 한 제 세 번째 이거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주격장치의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야 되요 그래야 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격장치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보조격장치의 일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 많이들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성능들이 좋아져 가지고 자 업그레이드를 딱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렇게 주격장치를 올리는 거에요 그게 가장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기가 짜리를 4기가만 올려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높은 놈을 갖다 다는 거에요 뭐 ssd를 단다든지 그럼 성능이 빡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올리는 겁니다 단가가 cpu가 제일 비싼 옛날엔 그랬죠 cpu가 단가가 제일 비쌌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주격장치와 가상기억 장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이번 시간이 쉽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기억장치 관리 전략에서 반입 전략 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주격장치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반입 전략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반입 예상반입 이런 애들이 있다 이제 중요한게 나오네요 배치 전략 이에요 보조격장치에 보관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격장치 어느 주소 위치에 할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뭐 나타내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구요 이게 이제 주격장치 라고 합시다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다 치자구요 자 요렇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1번 주소 얘가 2번 주소 얘가 3번 주소 얘가 4번 주소 얘가 5번 주소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야 될 애가 A라고 하는 애가 50 자리가 있구요 B라고 하는 애가 뭐 10 자리가 있구요 C라고 하는 애가 3 자리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있어요 얘가 10 이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구요 여기에 30 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구요 얘가 10 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0 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치자구요 자 이때 이제 최초 적합 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딱 이 A라고 하는 애를 할당을 할 때 맨 앞에 있는 1번에다가 딱 갖다 넣는 거에요 여기다가 50 만큼 갖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 100 중에 50이니까 이만큼이 남아 버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라그멘테이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그 보통 프라그 플라그 뭐야 치아에 끼는 거 그래서 얘를 단편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한문이죠 단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첫 번째 넣는 걸 우리 최초 적합 퍼스트 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최적 적합이에요 최적 적합 자 여기에 10 이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요 자 10 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쭉 보니까 여기 30은 너무 공간이 많이 남고 여기에는 너무 또 많이 남고 여기 딱 아다리가 딱 맞는 애가 있어요 얘가 최적 적합 입니다 아다리 딱 맞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최악 적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최악 적합은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 30 하고 50이 남았는데 얘는 3이야 여기에 들어가면은 27 만큼이 남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47 만큼이 남아요 그 가장 많이 남는 여기에 최악 적합 이게 여기에다가요 주소 하나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면 47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최악 적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그러면 추격 장치의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 중일 때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a b c 가 지금 들어와 있다구요 여기에 지금 a 가 들어와 있구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b 가 들어와 있고 c 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애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여기 다 차 있는 거야 지금 다 차 있어 그럼 누군가 빼고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e 가 들어올려면 그래서 야 먼저 들어온 애를 뺄 거냐 아니면 가장 최근에 사용 안 한 거로 뺄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교체 전략이 됩니다 자 우선 opt 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애를 빼는 거에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가 오래 사용 안 할 줄 알 수가 없어요 opt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지만 그래서 옵티멀 이에요 그런데 실제 쓰진 않습니다 자 p4 는 가장 먼저 들어온 놈 빼는 거에요 lru 는 리스트 리센틀리 유즈드 각 페이지마다 개수기나 스택을 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뭐에요 리스트 리센트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한 애죠 해석하면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한 애 결국은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게 lru 입니다 자 lfu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프리퀸시에요 프리퀸틀리 얘는 뭐냐면 참조된 횟수 뭐 a 라고 하는 애 b 라고 있는 애 c 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다섯번 얘는 세번 열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장 적게 참조된 애를 빼고 넣는다는 겁니다 자 n u r 얘는 n u r 이 녀석은 각 페이지에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둔데요 요게 이제 가끔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각 페이지 당 두 개 하드웨어 비트를 두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 한대요 자 scr 은 p4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랫동안 주격 장치의 상주에 있던 페이지 중에서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를 교체를 예방한대요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자주 교체되면은 얘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자꾸 들어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똑같은 애가 불필요하니까 고론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게 scr 이다 자 그럼 이제 가상격 장치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가상격 장치에 대한 건 우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음 보조격 장치 하고 주격 장치는 서로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격 장치에 들어가는 내용을 들어가야 될 내용을 우리 보조격 장치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얘네를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징 기법 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는데 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요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그것보다 작은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트 단위로 저장을 하게 돼요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자 페이징 기법은 가상격 장치에 보관된 프로그램과 주격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다음에 바로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진 주격 장치 영역에 적재시켜서 하는 거다 됐죠? 가상격 장치에서 주격 장치로 주소를 조정하기 위해 페이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페이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페이지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페이지 하나의 크기를 5짜리로 할 때와 10짜리로 할 때 얘는 2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고요 얘는 1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가 작아지고 대신에 단편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격 장치에 할당을 할 때 만약에 주격 장치에 이렇게 할당을 할 때 이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얘가 5짜리다 각각 각각 5짜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 하나가 들어갈 때 공간이 없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단편화가 줄어드는 형태는 바로 페이지 크기를 줄여든 경우가 플라그멘테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디스크 접근의 수가 또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맵 테이블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단편화가 감소하고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한다 대신에 페이지가 작으니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일어나야 되겠죠 또 제 전체 입출력 시간이 또 증가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고 가상 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로 쪼갠 다음에 나눠진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거래요 세그멘테이션은 큰 프로그램마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해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서 주격 장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화 단위다 다음에 이제 구역성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프로세스가 시행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되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뭔 얘기냐 CPU가 있다고요 주격 장치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역성이라고 하는 애는 A만 그냥 열라 갖다 받아 쓰는 거야 이걸 구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A를 열라 많이 쓰고 있는데 얘를 계속 교체하고 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에 A라고 하는 페이지만 열라 그냥 참조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구역성과 공간구역성 이렇게 되고요 시간구역성은 순환, 스택, 부프로그램, 집계 등에 사용되는 변수 등이 있고 공간, 공간이에요 공간 얘는 배열 술래, 프로그램의 순차적 수행 등이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단위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참조되는 것과 어떤 특정 공간이 계속해서 참조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공간구역성이라고 하고 정보처리에는 얘네가 자주 나옵니다 순환, 스택, 부프로그램, 집계 등이 사용되는 변수들 자 그럼 워킹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역성에 의해서 하나를 계속해서 참조하면 자주 싸는 애들은 자꾸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를 페이지 집합을 만들어가지고 자주 쓰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는 거야 그럼 어때요? 걔네는 교체가 잘 안되겠고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해서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전에 이 페이지 부재를 한번 볼 거고 얘는 거의 뭐 1년에 2번 정도 출제되는 애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야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를 요청을 했대요 CDEBDEC 얘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건 이 그림은 문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여기 프레임이 세 개라고 하는 거는 기억장치의 공간이에요 얘네가 기억공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 이 순서대로 요구했을 때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LRU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하네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애죠 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 페이지 부재는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건데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CPU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C가 있냐 야 C 좀 줘봐 그랬는데 C가 없는 게 부재잖아요 부재중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몇 번이 발생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페이지 프레임은 총 세 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기억장소 공간이 세 개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C를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 그리셔야 돼요 표는 아니어도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쓰세요 C, D, E, B, D, E, C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프레임이 세 개니까 처음에 이제 C를 요청을 했는데 C가 없잖아요 맨 처음엔 이게 비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야 C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 보조격장치에서 C를 가지고 와서 야 CPU 야 C 왔어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주격장치 어때요 주격장치 C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 겁니다 없었다는 거야 다음에 D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C는 있는데 D가 없어 여기 비어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공간에 D를 가지고 옵니다 어 D? 야 D 없었어 야 부재 없어 부재야 없어 야 그래서 보냈어 그러면 우리 보조격장치에서 주격장치로 가지고 와가지고 올려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부재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 E에요 그래서 E도 없어 그래서 세 번째 프레임에 차지하고 보조격장치에서 E를 가지고 오고 야 보내줬어 야 처리해 놓아 아이 더럽다 해 놓아 가죠 이렇게 된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B를 요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요걸 보세요 현재 프레임에 뭐가 들어있어요 C 그 다음에 D, E가 들어있죠 그럼 당연히 B는 없어 또 그럼 B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LRU 기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LRU니까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애 누구예요 얘 안 썼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P4랑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P4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까지 야 니가 제일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너 바꾸자 해서 B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D가 들어갑니다 D가 들어갈라 했더니 오 다행히 있어 어? 야 그냥 갖다 쓰자 야 보내 이렇게 된거죠 부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E가 갔어 그랬더니 어? 야 E 너도 좋다 야 있어? 야 보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C가 들어가게 됩니다 C가 C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쪽마 아까 썼죠 썼습니다 또 얘도 그 전에 썼고요 가장 오랫동안 안 쓴 애 누구야 얘입니다 어? 그래서 이 C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C 또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밑에 P4가 또 예제가 있어요 다음에 페이지 참조 페이지를 세 개로 만들었다 기억 장치에서 P4 방식으로 교체했을 때 페이지 폴트의 수는 페이지 폴트 부재가 몇 번 발생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네를 이렇게 쭉 쓰시고요 맨 처음에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 가지고 왔어요 페이지 폴트 자 3 없으니까 가져왔어요 페이지 폴트 자 4 다행히 있네요 자 1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자 5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썼잖아요 얘가 LRU였다고 하면 얘를 교체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P4니까 먼저 들어온 애가 얘가 먼저 들어왔잖아 4라는 애가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가면서 페이지 폴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야 진짜 아쉽다 그죠 얘가 순서만 바뀌었어도 얘 그냥 안 바뀌어도 되는데 자 4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돌아내는 3이잖아 그래서 3을 4를 교체하고 3을 교체해서 4로 돌아오고 페이지 폴트 또 교체했는데 야 얘 진짜 아깝다 그죠 자 3 야 1을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자 5는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요렇게 발생한다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요 자 문제를 한번 냅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에는 지면상 문제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꼭 좀 기출문제 문제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배치 전략이나 요런 것들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주격 장치 관리 기법 중에서 배치 전략에서 입력된 작업을 가장 큰 공백에 가장 큰 공백이라고 했어요 쓸데 없는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 최악 접합 이렇게 되겠죠 워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상격 장치 관리 기법 중에서 각 페이지 당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 이거 뭐였어요 우리? 두 개 하드웨어 비트 매뉴얼 큰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해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 주격 장치하는 거 세그먼트 자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대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워킹셋 자 5번입니다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커진다 맞네요 페이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단편화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참조되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맞죠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보다 적절한 작업 세트를 유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이거 이야기하고 슬래싱에 대한 걸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 드릴게요 슬래싱은 바로 이 교체가 너무 이것처럼 어?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쓸데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치? 하나만 늘어나도 하나만 페이지 프레임이 크거나 순서가 하나만 바뀌었어도 교체가 안 일어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자주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슬래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3과목을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4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